멈춰라! 그 이상 다가오면, 베어버리겠다! 뭐야? 또 누구야? 니힐 킹덤의 긍지는 왕가에 향하는 충성! 니힐 킹덤의 충성은 나에 대한 긍지! 푸른 안광의 전사들이여! 그대들의 희생이, 비록 많은 이들이 기억하지 않겠지만, 영원한 왕가의 역사가 되어, 아이들이 찬송하는 노래와 이야기의 자랑스런 일원이 되리라! 내 이름은 아루아! 자랑스런 조국! 니힐 킹덤의 시빈대장! 우리 푸른 기사단의 승부한 행진을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 너의 붉은 피는 복수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행차하였다! 단념하고, 그 목을 내놓아라! 얏! 대체 이건 또 뭐야? 그녀는 다 보인 것 같네요 시빈대장이라고 자칭했으니, 이번 정찰 때문에 지휘관일 겁니다 그대로 포획해 오시면 정보를 캐낼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럼 데려갈게요 아, 이 갑옷 좀 무겁네 니퍼대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